2차 함수 10구하기 2차 함수 10구하기 3점을 지난단 이야기야 됐죠? 이렇게 3점을 지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다 다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y가 0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1이죠? 아이디어 생각이 뭐냐면 y가 0일 때 됐나요? x의 값이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y의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까?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얘기에요 아, 결국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? 이게 는 0이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근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2차 함수니까 y라고 두고 2차 한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잡아주시면 a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2면 y가 0 1이면 y가 0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건 여기다 직접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빠르게 세워준다는 얘기야 그럼 한 번에 누구만 구하면 돼? 이제 a만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a는 어떻게 구할 거냐? 바로 나머지 한 점 보이잖아요 그렇죠? x가 0일 때 y가 6인 점이 주어지니까 그걸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 0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?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가 6이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a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완성해보면 마이너스 3 쓰고 이거 먼저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따라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 c는 6이 돼서 a, b, c를 모두 다 더해주면 결과는 0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수학의 답은 바로 뭐가 될까요? 2차 함수 식구하기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네 번째 유형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지긴 하는데 x절편 두 개가 주어집니다 뭐라고요? y가 0일 때 x의 값 두 개가 주어질 때에는 y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우리가 식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